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갔죠 들어갔죠 들어가자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죽었어 지금은 죽었다 이건 죽었지 이건 죽었죠 정신이 번쩍 뜨는거 봐봐 자 일어나 학교가야지 언제까지 잘거야 어 엄마 몇시야 몇시야 몇시에 프라이드 타고 퇴근 프라이드 타고 퇴근 프라이드 타고 퇴근 프라이드 타고 퇴근 까칠게 헿 하늘에 개웃기네 아이씨 아이씨 개웃기네 아 올필터로 한번 볼까 몇인지 전체 57이네요 진호가 15이네 전체 랭킹 57이네요 진호 잘하지 아까 그 성현이가 2위야? 와 잘하네 대학생이 어떻게 250을 벌어요 달에? 콩파 쪼개서 팝니까? 10분의 1씩? 대학생이 어떻게 30분의 1씩? 쇼개서 팝니까? 지금 로날리엔 난 맨날 저거 남의 볼 때마다 남의 형인 줄 알잖아 이렇게 가신다면 롤링 니바로 보답해드리리다 아이자이제 로봇이운데 표적은 봐라 저거 한게임 더 이기면은 한게임 더 이기면은 5천원이니까 카드 깔 수 있네요 진짜 여기서 지면 안돼 지면 안된다 지면 안된다 지면 땡 내 땡 가자 아 드디어 드디어 챔피언십이다 퀴피언십 나 기타 네네 이어 나 ennen 이 사람이 적당이라는게 있는거야 와...C 가자, 내 피 쌓이기 끝! 하하하하하하 어디서 개수작을 부렴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멋진 테크닉이 그리고 테크닉이 와...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봐 깊은 테크닉이 그리고 테크닉이 그리고 테크닉이 이름 나중에 정하자 조선무 뽑기로 할까, 이거? 여러분께 드려주신 긍정은 롤링 니바아 와 다시 찾았다 현재 다시 찾았어 이거지 자 오늘 국뽕왕 조선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지가 않으신 분들 우측 가단에 있는 추천가지가 찾기 잊지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영상들은 전부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카디? 카드만 깔까? 아 그래 카드만 까자 속아서 나간 사람 겁나 많거든요 지금 요때 카드를 까야됩니다 카드를 빨리 까고 방송은 카카오 그룹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리드북 헤드? 아 쓰레기 잡시다